저희집 제라늠들을 소개합니다. 집에서 제라늠 키우는걸 취미로 하고 있구요. 천장에 봉을 달아서 햇반통을 받침으로 해서 줄줄 걸어놨어요. 조금이라도 많이 키우려고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. 이거는 미래 베란다를 채워줄 아이들이구요. 변종을 만드는게 취미인데요. 거의 대부분이 변종이에요. 이 아이는 아리홍이구요.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은 없는데 꽃볼이 엄청 큽니다. 이 아이는 아리연지라고 하고요. 이 아이는 아리베리입니다. 이 아이는 아리금나비에요. 이 아이는 아리 세먼 뿌띠입니다. 뿌띠 세먼 뿌띠 이 아이는 아리 몽이었나요? 이거는 이제 앞으로 꽃이 피해 기대주 아이입니다. 이것도 기대주구요. 이것도 제 변종이에요. 이것도 제 변종이구요. 이것도 제 변종입니다.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꽃이 봄되면 저희집 베란다 가득 재란염이 꽃이 핀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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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